야 이런 날 올 줄 알았어. 야 이런 날 올 줄 알았어. 형 여자잖아요 어쩔 수 없이. 여자가 됐는데 이게 해야지 정도가 니가. 나 봐요. 야 절 뻗었어 절 뻗어. 야 진짜 말도 안 돼. 야 진짜 많이 아파요.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좋아서 그래요 지금. 너무 오랜만이에요. 형 나 두 살 뻗은 한 번도 안 나와봤어요. 형 너무 좋아가지고. 맨날 오줌 속이었어요. 나 진짜 이번 주까지 만나는 여자친구.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. 빨리 헤어져. 빨리 헤어져요. 진짜 야 그러니까. 빨리 헤어져요. 아 그렇지. 아 진짜. 아 진짜. 일어나야 숨지 마요 형. 야 제발 죽었어. 일어나야 숨지 마요 형. 야 제발 죽었어. 됐다. 됐다. 됐다 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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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u 아랑 종이형RPscheera. 그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. 또 이겼어. 진짜 이겼다, 또 이겼어. 아까부터 이겼어. 오빠 때문에 이겼다고? 어? 우리 또? 어? 여기 있다. 맞다, 맞다. 맞다, 선물이 있다. 맞아. 어? 다른 분입니다. 아까 그 열렸네, 어? 이게 금이다, 금. 금. 아, 그런 거예요? 그니까 엔딩이 아까, 우리가. 남녀가 이렇게 들고, 이렇게 딱 받은 거야, 일단. 그 다음에 뚜껑을 연 거지. 그러니까 금 두 개하고 이렇게 할렐나가 있는 거야. 아, 네. 그 상태 운명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이제 하나씩 다 나고, 앞에 짓. 자, 이제. 네. 아, 내 땅을 못 찾을 것 같을. 송지스의 모티로 가세요. 마지막까지는. 우리가 운명이 아니라 뚫어진 거거든요. 아니야, 안 찢어질 거야, 진짜. 오빠, 또? 너 왜 죽였어? 야. 어? 오빠. 금수야. 응? 너 이거 바를래? 뭐야? 립밤이야? 티트. 야, 봐. 너 왜 이렇게. 내가 이렇게 초췌해서 어떻게 해. 머리도 좀 빗고 정갈하게 좀. 예. 오랜만이야. 약간 생기였던 거 같아. 예쁘다, 금수야. 야, 그럼 카메라. 네. 이렇게 한번 해줘. 근데. 근데. 나 진짜 이렇게 보니까. 남자가. 예쁘다고요? 솔직히 봐봐. 그냥 이렇게 섞여 있으면 잘 몰라. 그냥 여자 같아. 아, 예쁘다. 예쁘다. 이제 마지막 미니시리즈 3부작. 마지막 3부가 시작됩니다. 라스트 신이야. 아이그룹의 창립 파티. 파티. 회장님께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하자. 소스라치게 놀라면 결사 반대한다. 너 반대야. 뭐라고요? 2사람은 남매일지도 모르는 출생회. 가위. 아유. 그래요? 다 이런 거 진짜 encara 먹는데? 9명 중에는 어렸을 때 헤어진 신남매가 있습니다. 아 아 이제 있어요 호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남매의 단서들을 찾아서 조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남 레일진 아 아 아 아 아 아 아